인겨멘! 로블럭스!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! 오늘은 숨바꼭질 또 해볼 거에요! 인겨멘! 자 이번에 술래는 누가 걸릴까? 미아? 늑대가 걸렸으면 좋겠다. 아니면 요르르? 아니면 미오? 어! 진흙대다! 진흙대다! 아 역시... 술래는 진흙대지. 너희들 근데 전부 다 현질 했잖아! 아! 늦게는 블랙홀도 없지! 너희 블랙홀 쓰지 마, 금지. 블랙홀 술래만 쓸 수 있어. 아 진짜? 어. 그것도 몰랐네. 그럴 때는 블랙홀도 없는 술래래요. 너 보이면 죽어. 아이고, 나 너무 무서운데? 요리야, 무서우면 근처로 와볼래, 잠깐? 안 돼. 근데 이게 경찰 도둑이기 때문에 살릴 수도 있다고. 좋아, 좋아. 어, 한 명 찾았다. 일로와.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. 뭐야? 누구지? 흥신이 두들겨 패러 간다. 진짜 무섭다. 야, 진입대. 진입대가 때려도 안 아플듯. 발 뒷뼈 꽉 쥐고 있어. 간다. 오! 물주먹. 늑대야. 딱 생긴 것도 물처럼 생겼대, 물주먹. 이 녀석들 어디 주먹지? 꽤나 잘 숨었는 물? 나는 늑대가 보이지롱. 늑대야 위를 봐봐 위를. 늑대야 위를 봐봐. 진짜 우리 아무도 안 잡혀 보자 한 번. 늑대야 여기 있잖아. 위에 있잖아. 내가 너는 꼭 죽인다. 어떻게 올라간 거야? 순례가 너무 못해요. 난 못한다. 시시콜콜해. 한 번 잡을게요. 너무 시시콜콜한 걸. 오! 진짜 재미없어. 오! 아, 재미없어. 오, 여멘아! 도망쳐! 이 녀석 날 무시하더니 머리 좋아? 늑대는 정말 악랄하구나. 내 못한 척 해가지고 내가 말이지 딱 한 놈! 그 뭐야? 도대체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? 날 구하러 와줘, 얘들아. 구하러 와줘. 땡댕아! 여기 있었구나, 땡댕아. 땡댕아, 왜 날 구하러 왔어? 둘 다 잡혔어? 어. 발청한 녀석들. 도와주니까 그렇지. 나처럼 혼자 개인주의로 살아야 돼. 미혼아 어디가 와! 미혼아 어디가 와! 야, 지을 때가 널 갈갈이 찢어버린데 그, 그 엄청난 이빨이라고. 미혼아 어디 갔어! 아니, 나 화면이 안 보여! 바본가? 진짜 바보다. 옮기면 우리 살리고 와. 옮기면 살려, 그냥! 미혼아! 여기서 살리면 다 잡혀버려. 이제 두 명... 얘네 맨날 날아가냐? 나는 살려줄 생각이 없어. 나도 없는데. 내가 살려주지 마. 48초 남았어. 늑대야. 음, 이녀석은... 어, 구해주러 왔구나! 고마워! 어딨어! 역시 우리 구해주러 왔구나! 안 돼! 아, 문 열렸다! 와,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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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속았어. 호도독 달려오는 거 봐. 속았죠? 뭐야! 아니네. 넓편뉴 바보! 얘네, 감옥 근처 보면 날아가. 넓편뉴 바보래요. 야, 저기 있다! 이럴러 와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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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야, 늑대가... 늑대가... 리아가 우리 구해주러 왔어! 도망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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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! 다 살았다! 다 살았다! 구독! 이번엔 술라 누가 됐으면 좋겠어? 이번에는... 음... 리아가 한 번 했으면 좋겠다. 오케이. 어? 나 아닐 거 같은데? 내 생각엔 늑대일 거 같아. 너야. 잠깐만, 이거... 이거 조작한 거 아니지? 아, 나 정말 화가 날 거 같네. 여맨이가 조작한 거 아닐까? 아니야, 아니야. 여맨아, 조작한 거 아니지? 진짜 아니야, 진짜. 늑대야, 화내지 않아줄 수 있겠어? 무슨 소리야. 이번에 늑대야들 잡힌 사람은 늑대랑 뽀뽀하기야? 아, 진짜? 늑대야, 나 여기 있어! 나 가만히 있을게, 얘들아. 늑대야, 나 인형뽑기통에서 기다릴게. 애들아, 나 가만히 있을게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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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근데 은형뽑기통 너무 머니? 중앙에 있을까? 늑대야, 나 입술 내밀고 있을게. 여맨아, 싫어. 난 그런 벌칙 원하지 않아. 바꿔줬으면 좋겠다. 아니, 난 좋아. 제발, 제발 그러지 마, 얘들아. 내 순전을 지켜줘. 뭔데 여기 3명이나 숨었냐? 나 가야겠다. 이런 데가 찾기 힘든 법이긴 해. 이렇게 쏙쏙쏙쏙 숨어있으면. 무서워. 야, 늑대 입술 내밀고 다니는 것 봐. 너무 부담스러워. 도망가! 도망가! 술래가 도망가냐?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야, 이 곳은. 늑대야, 그래도 잡아봐. 그래도 온 김에. 애들아, 지금 나오면 뽀뽀 한 번으로 봐줄게. 그럼 나중에 나오면 두 번인 거야? 다음에 잡히면 딥키스야, 얘들아. 빨리 나오길 바래. 우와, 여기 위에도 올라갈 수 있네, 얘들아. 헐. 진짜 어디지? 인형 뽑기 안 해도 들어갈 수 있어. 들어갈 수 있다고? 그래, 저런 노란 발판을 이용하라고. 아까 저기 갔었는데 나말고 두 명 더 있더라고. 그러니까, 저기 두 명 있는 것 같더라. 찾아봐. 없는 것 같네, 그치? 뭐지? 아무도 없는데. 아무도 없는데? 다 도망갔나봐. 그런가? 고백이 있나보다. 다 도망갔네. 애들아, 어딨어? 없네. 없네. 아, 나 짜증나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, 진짜 싫어. 아, 무서워. 야, 데스 키스야, 데스 키스. 영현이 뽀뽀 망했다. 심지어 티키스야. 영현아, 넘어있으면 내 입술은 아주 촉촉해져. 영현아, 아, 영현아. 와, 애들이 근데 진짜 잘 숨긴 했네요. 그래, 엄청 어려워. 처음 하는 사람한테. 잘 이용을 해봐, 이용을. 뭔가 여기도 한 명이 더 있을 것 같은 이 기분. 없을 것 같은데? 없네. 아무도 없네. 어, 얘 도대체 어디 숨은 거야? 아, 이제 재미없네. 오락이 난판 해야겠다. 늑대야가 여기 있어, 보여? 야, 저깄다. 힌트를 많이 줬는데. 어, 저기 있다. 근데 내가 저기 13초 안에 갈 수 있을까? 게임을 이렇게 탁탁 해주면서? 나 13초 안에 못 갈 것 같은데, 얘들아. 제발 일정으로. 알았어, 알았어. 가서 잡혀야지. 니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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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새는? 늑대가 술래하는 냄새? 왠지 늑대한테 술래 냄새가 나는걸? 뭐, 왜지? 왠지? 정말 그만해줬으면 좋겠어. 내 술래형이 23번인데. 이번엔 진짜 랜덤이었는데, 리아가 걸렸네? 큰일 날 뻔했다. 나한테 잡히면 뽀뽀야. 얘들아. 이거. 공놀이니까 숨는 게 좋을라나? 그냥 뛰어다니어도 못 잡을 것 같은데, 리아는. 그러니까 숨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다. 8초. 5초. 2초. 1초. 시작. 2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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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니아한테 진짜 어울리는 공인걸? 야, 니아 순식간에 그쪽으로 들어가버렸어. 아, 여기는 아무도 없구만. 어이, 무서워.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? 야, 술래는 못 나가는데? 형성 거기 나있어라, 니아. 아, 뜨거워. 여기 넌 뭐 가. 아, 뜨겁네. 아, 못 나가겠어. 얘들아 도와줘. 리아, 결국 이대로 군고구마 되버린건가? 살짝 탔나같아, 리아가. 여기 안 명발기. 야. 빠른데? 나 바로 앞에 있는데 못 잡네 내가 보아하니까 이 녀석들 아주 궁석에 숨었구만 이게 숨을 데가 없긴 해 이게 숨을 데가 좀 없긴 하더라고 자 니아야 한번 찾아봐 스폰지옥 근처에 있구만 보안인가 저게 누구지? 저거 누구지? 야 점프해서 부셔버리는데? 몇 명 남았지? 몇 명 안 남았어? 3명 남았어 3명 어디 있을까? 니아야 잘 좀 찾아봐 그렇게 못하면서 아까 나한테 그렇게 까는 거야 한 명 찾았다 한 명 찾았다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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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니아 개빨라 두메야 야 빙국만 남았어 빙국만 도대체 어딨는거지 힌트 줄까? 점프할게 나 점프할테니까 봐봐 하나 둘 셋 봤어? 어디 있는거지? 야 나도 점프해줄게 점프 니가 나 보고있어 하나 둘 셋 보였어? 어 보였어 가볼게 거기로 왜 알려줬어 백초로 남았는데 난 숨었어 그 사이에 벌써 아아아아아아아아 나 너무 농가워 내가 또 TP를 한거야? 헐 진흙대 어딨까 야 근데 넌 날 못잡을걸 내가 볼 땐 하분에 있고 야야 진흙대 전략적이다 어떻게 올라갔냐? 야 진흙대 이거 어떻게 올라갔냐 이거? 어디 있는거지 이거 오는순간 우르르르르 하고 떨어진다는거 아니야 이거 위에 있어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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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이건 알려줘도 못 잡아, 내가 보면 야 빨리 좀 와봐, 나 심심해 죽을 거 같애 야 어디가? 어디가? 야, 글로 가는 게 맞니? 여긴가? 여기에 가는 길인다? 아니야, 저쪽에 파란색이 있는 거 같애 태풍! 겨우 60초밖에 안 남았는걸 저기 저기 옆에 파란색, 저거 아냐? 아니야, 저거 아냐 이거 아닌 거 같은데? 테이블 대포? 테이블 대포로 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아, 저기있다! 아, 저거!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아, 그 반대쪽에 있는 거, 반대쪽에 있는 거 같아 반대쪽에 있는 거 어어, 그거 말고 반대쪽에 어, 크고 크고 아, 이거 타면 돼, 이거 타면 돼 아! 잡으러 간다! 나아! 하지만 사라졌어, 사라졌어! 이 녀석이 사라졌어, 미끄럼틀 탔을 거야, 분명. 야야, 어디 갔어? 이 녀석 어디 갔 거야? 난 이미 미끄럼틀 타고 도망갔거든. 이 녀석 어디 간 거야? 멀리는 안 갔을 거야, 여기 있을 거야. 멀리는 안 갔을 거야. 그때 따라서서 바로 아래 있었지롱? 떼굴떼굴, 떼굴떼굴, 떼굴떼굴. 이 녀석 찾았다! 끝! 야, 저 말 되면 어떡해! 야, 그걸 타버리면! 죄짱! 이 녀석, 윌리아나를 그렇게 불리더라고. 자, 어쨌든 오늘 술래학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! 안녕! 뿅! 구독! 뿅! 좋아요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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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าย cobo ăm tranquille 她 지혜 세 баб 툰 옷 sst 닫 아이 Ant Dan و